어 나 내려버렸다 F에 살 쪘나봐 F에 살이 찐게 아니라 형 손에 살이 찐거지 형? 아 미안 내리는게 좀 불편해가지고 이런거 놀리려고 그런거 아녜요 아 형 손에 살이 찐거지 F에 찐거는 아녜요 아 없다 없다 와아 형 손에 살 쪄서 게이득 위에 파밍할게 가위바위보 안 내면 찐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들어가 어어? 어어 죽어가지마 죽어가지마 어어 이쪽게 사라졌다 어어 이쪽게 사라졌다 어어 쓰르르 사라졌다 가져와 빨리 가져와 가져와 쓰르르 내라 이겼잖아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어 안 되겠어 오케이 좋아 너무 좋아 내가 이겼어 가위바위보 이쪽게 양보해서 쓰르르 안 되지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그걸 나만가냐고 어쩌겠어 어쩌겠어 운명, 운명, 운명 월아들여 이게 운명이네 괴롭힐 때 삐져가지고 안 살리는 거 봐 아 뭐야 살린 거 아니었어? 아 형 약간 알코올성 치매 왔나 봐 오케이 오케이 진짜 그만 먹어요 휴가 때, 휴가 때 한 잔씩 하고 오더라고 갑자기 왜 그래 나만 가버렸어 야 조용히 하고 킬로그 세 킬로그요? 맞아요? 어 맞아 안 드는 게 어딨어 아 눈... 총이 안 맞아 첫판이잖아 손도 안 풀고 왔잖아 괜찮아 괜찮아 히즈 살려야 돼 뚜껍 있는 사람 나 뚜껍 없어 뛰는 중 옥상 보인다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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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기절 하나 더 둘 다 기절, 2번 둘 다 기절 2번 반대표 둘 다 기절이고 4번 하나 해주지 마라 옥상 다 죽였어 아 있어 있어 아 내 쪽? 바깥발 다 다 잡았어 파깥발 못 간다 나이스 히즈야 내가 살렸다 히즈야 나도 살렸다 히즈야 나도 살렸다 히즈야 내가 세 명 죽였다 히즈야 난 한 명 죽였지만 세 명 같은 한 명이다 내가 감사합니다 어 내가 감사합니다 역시 히즈 역시 살려봤자 와 살려봤자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 내가 둘 잡아줬는데 이걸 코치니 F 감사합니다 내가 살렸어 코치니 감사합니다 F가 제일 중요해 오케이 세이브 어 그러면은 어제 상기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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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제 승누나 흔들어줘 고마워 내가 살려준 거였네 히즈가 살려준 게 아니라 고마워 승누나 얘 고마워 고마워 내가 해프 들었어 내가 짱 내가 미안해 멈춰줘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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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컷! 미라우는 흑기타고 축가한 데 두 명 박았다 쟤 나무에 아야 형이 내 앞으로 왔어 들어가봐 형 진짜 고위가 존나 아닌 게 내 다신을 끌어오고 형 진짜 다신 거기 진짜 존나 내 꼭 봐야 돼 나 진짜 억울해! 사람이 지나가고 있으면 인기척으로 해야지 뭐 지나고 있으면 총 쏘고 있잖아 내 눈앞에 쏘고 어떡해 어허 방울꾼 놈이 성내네 어허! 본인이 와놓고 본인이 어허? 그 차 지나갔는데 옆에서 택해놓고 어허? 봄사기야 이거 괜찮아? 한마디가 먼저 나와야지 형! 형! 그럼엔 다시 뭘 끌어줄게 형! 어? 이거 그게 고위 아닌가? 형은 뭐라는데 알아? 형이 아 뭐야 실수야 라고 물어봤으면 이해를 안해 아이씨 이게 천만인데 그러면 내가 박아온 거 아니야? 차가 뒤에서 박아왔는데 아이씨 어? 괜찮아요? 무단이들아! 내가 처박혀 놓고 아이씨 라는 게 그 적발한 게 그게 뭐야 어허 누가 형한테 그렇게 큰 목소리로 빽빽 소리 지르고 무단횡단 하지말던가 어? 무단횡단 하지말던가 무단횡단 하지말던가 오케이 그래 하지마 무단횡단 및 신호위반하면 바로 검열할게 휘저 안그래? 이게 젠지지 맞짱떠서 이긴 사람이 이긴걸로 해 벗어 주먹이 운다고? 벗어 내가 형이랑 퍽지 주먹은 게임 안에서 말고 진짜로 퍽지 주먹은 내가 형은 그냥 까부러 발라 까부네 쟨지 주먹왕 아니야 거의 주먹왕은 라이프거든 후라이팬으로 뜨든가 후라이팬 던지기 0패거든 누구랑 쓰덩이랑 한판 한거 아니야? 아니 모두 다 나랑 했었나? 너랑 한판 했고 희주랑도 했었나? 이번도 울지 맞아 희주랑도 했어 나랑도 했을거야 그러면 너네 세명 다 덤볐는데 한번도 못 이겼어 나를 후라이팬 던지기는 일장이야 오케이 그래서 실제 주먹 언제 같이 뜰거야? 근데 그 한손만 쓴다 했나? 어 한손만 쓴다니까 한손의 양발 한손의 양발? 어 썼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우리 2대1 희주랑 같이 되라 가능 나 웃겼어 우원하이팬 가능 아우 나 애기하라 일단 희주 발차기 두 번 왼쪽 왼쪽 그만 상겸이 형이 주먹이온다 찍고 싶대가지고 상대방도 구해달래 저번에 그러더라고 상대방 구해는게 너랑 뜨기로 했는데 뭔 씹소리야 저번에 상대가 매치 한번 잡아달라며 내가 소소문 해가지고 그거 하면 꼭 잡아줄게요 오케이 자신있다 오케이 UFG 선수 선수 유튜브분들 많던데 괜찮아요? UFG 선수는 야 지갑 남성은 제외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민간적으로 오케이 오케이 야 우리랑 일반 사람들이랑 펍지 대결 뜨는 거랑 뭐가 달라 그런가? 어 형 그렇게 졌으면 좋겠어? 어 졌으면 좋겠어 야 곰돌이 새끼야 빨리 타 아 왜 그거 왜 쓰다 같아? 어프리 아 쓰리 쓰리 원래 동생이 잘못하면 형이 혼나는 거야 그거 맞아 사기생은 혼돋나라 아 으악 죽이 나니까 어 아 아 나간다 아 나간다 야 야 죽으면 안 돼요 네 네 목업은 안 먹었습니다 MG3 먹고 와야겠다 달라고 했으니까 먹고 올게요 저도 필요 없어요 이미 먹었습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네 쓸게요 중승대용군이에요? 왜 그래요 네 쓸게요 그건 자기소개고요 네 자기소개고요 뭐야 초밥 왜 파란색으로 떠? 이거 파란색으로 뜰 수 있어 아 죄송합니다 터치 가능해요 수고하세요 네 실패인데 엄막 어 옛날에 누구 버는 것 같네요 이미 엄막 미치고 엄막 탁구각 위험해 탁구각 어 호카세 두개 피지 마세요 연막 연막 낭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야 뭐야 어? 왜 저거 내가? 거점을 먹고 이런 손실? 다 바뀌었는데? 나 다 바뀌었어 4발 야 조심해봐 야 조심해 참고 야 저거 박는다 어떡해? 백업 좀 할 수 있잖아 할 수 되지? 풀스쿼다 2명만 떨궈봐 2명만 어디로 막았어? 2층씩 가도 돼 2층씩? 어 내 옆에 집 셋 넷 집 안에 하나 바퀴 하나 바퀴 하나 바퀴 하나 감도 돼 야이씨 팔아먹어야지 야 안된다고 했잖아 형 나 이놈이 있어 아니라고 팔아먹었으면 되잖아 2층집 왜 푸시가 내가 2층집 가서 봐줘야되는데 잘못했어 안했어 안된다고 했잖아 니가 병X같이 해서 진거 아니야 몰라 화장실 갈래 나도 화장실 갈거야 컷 피지씨 우승했던 그때 열정 넘치던 승훈이 어디갔어? 뭐? 갑자기? 그때 진짜 무직하게 마우스 감도 안 바꿨지 잘 썼는데 그때는 무조건 45일 근데 병걸린거 형때문으로 병걸린거잖아 뭘 형때문이야 진짜 인동 못하는거지 엮겹다 형 내가 뭐했는데 내가 뭐 바꿨어? 아니 인동해야지 형 솔직히 맨날 옆에서 막 막 3개월에서 쓰레기 리뷰 티가서 막 그래도 쓰레기 리뷰 보면 눈깔에 썩는다니 맨날 저기 냉장고가서 야 희주야 인정해 안해 냉장고가서 밥먹으면 맨날 맞지 나보고 에임 쓰레기라고 에임 보면 눈깔에 썩는다고 눈 막 찌르는 행위 존나 하면서 막 나한테 막 그랬어 그랬어 야 승훈아 과장이 너무 심하다 진짜 와 이렇게 거짓말을 친다고? 진짜 과장이 너무 심하다 옛날에 오프지지 때 쓰레기라고 그랬지 뭔 개소리야 젠지 왔을 때 내가 쓰레기라고 했던적 한번도 없어 내가 딱 말하지 에임이 쓰레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했어 특정하게 얘기했어 그리고 항상 빗대어 얘기했던적이 있어 와 나 게임에서 너 만나면 자신이 없다 근데 쓰레기 레도 쓰레기야 왜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거짓말을 친다고 계속 아니라고 눈치르는 행위 했어 안 했어 바로 성공해 니네틴 비엿 시키고면서 꺼놓고 얘기하지 말고 어? 개새끼야 팩트를 얘기했어 팩트를 내가 거짓말을 얘기했어? 승훈이가 한때 스크림해서 1대1 레돈 맡기면 벌레새끼처럼 지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얘기한건데 그냥 맨날 얘기한 것처럼 바로 사람 그냥 쓰레기새끼 만들어버리 아니 쓰레기새끼랑 감도 바꾸게 된게 형 때문이다 어? 아니지 아니지 그냥 감도 대신 적응을 했어야 되는 네가 감도를 바꾼거 뿐이고 아니 그건 있지 그래 바꾸게 된건 형을 보고 바꾼거긴 하지 근데 그 말이 어느 정도는 나에게 영향을 끼셨다 라고 얘기를 하는거야 솔직히 맞잖아 형 그때 만약에 승훈이 잘했어? 그 너의 그 논리가 무슨 논리인줄 알아 승훈아? 뭐 FBS에 게임을 해서 폭력성이 증가했다 이런 쎄기같은 논리랑 똑같은거야 왜 개소리야 형 솔직히 근데 그치 개소리지 승훈아 왜 개소리해 자꾸 지식을 쉬고? 아니 맞잖아 와 진짜 솔직히 형이 에임이 썩었다 이런 말 안했으면 나의 그 아니 썩었다고 아니 썩어서 썩었다고 그랬는데 너 그래서 바꿔갖고 PDC 우승했어 안했어? 바꿔갖고 전에도 우승했어? 와 치킨 안 먹은지 13일 됐다 뭐 그 통닭? 통닭? 어 오늘 뭐 갈래? 아니 내일 점심에 고? 내일 점심 시간되면 샹길이 형 나랑 고? 나 안 가도 돼 뭘 안가? 흐흫 그래 가지마 혹시 표정 어두워진거 아니지 승훈아 아니 가지마 가지마 아 농담 농담 아니 가지마 가지마 오지마 오지마 통닭 먹어 왜 저래 소심한 새끼 저거 아침에 통닭 먹는다고 하다가 시켰대 아 닭가슴살 하나 남겨줄게 귀여워 아 맞다 그만했었구나 통닭 이제 시키면 그래서 닭가슴살만 먹는데 꼭 오늘 닭다리살 통닭 먹으니까 그냥 그만 먹으니까 야 왜왜왜왜왜왜 아니 그럼 적당히 조절해서 먹어야지 닭가슴살 먹겠다메 그러면 닭가슴살 없으면은 닭다리살이라도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형 계속 어? 주체를 못하고 형 형 다이어트 안 하는거 뻔히 알면서 쳐 통닭 시킨 너는 나만 닭다리살? 나만 다이어트해? 나만 다이어트해? 형만 다이어트 하냐고 나도 다이어트 하잖아 어? 너는 그냥 다이어트가 아니라 식단 조절이지 뿐이지 운동을 쭉도 안 하는게 뿐 다이어트야 어 차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왜 내 말이 틀렸어? 틀렸어 뭐가 틀렸는지 설명 좀 해봐 하람부터 여기까지 다 틀렸어 그니까 설명을 좀 해 주라고 설득을 좀 해봐 틀렸다고 설득을 못으로 해 형을 아 씨 불장군새끼가 따로 그만해 그만 좀 해 그만 좀 해 왜 x2 왜 x2 미안 x2 왜 흥분을 해 아 x2 왜 흥분을 하잖아 잠깐 나갔다 왔어 아 미안해 아 쟤또 잖아 흥분하면 100개 미션 있었나? 아 x2 그런 거였지 왜 둘이서 이기고 있었는데 왜 흥분을 해 흥분을 진정해 미안 x2